지금 참나 있으십니까? 화주는 깊은 밤까지 있는데 참나는 모르겠는데요? 뭔 소리냐면 자기가 참나를 잡았다는 것도 몰라요. 자, 이해되세요?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뭐 종정선인과 제 거를 비교해서 누가 났느냐 따지자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해보세요. 정신이 평소에 의식이 있을 때 화두에 몰입을 잘하다 보면 보세요. 이목고, 이목고 하다 보면 딴 생각 안 나고 이목고에만 관심이 가서 진짜 뭔지 궁금해 죽겠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럼 몰입이 잘 되죠. 딴 생각이 안 나죠. 궁금하면 딴 생각이 못 들어오죠. 이게 궁금한데. 지금 오늘 드라마의 그 주인공 과거가 밝혀지냐 아니냐 그거 궁금해 죽겠는데 딴 생각이 나겠어요? 그것만큼 궁금해야 돼요. 이건 뭘까? 진짜 이건 뭘까? 궁금함을 이용하는 몰입법이 화두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용한 몰입법이 그런 기도고 아미타불, 믿음을 이용한 기도법이 연불이고 그렇습니다. 뭘 이용하냐예요. 애고의 마음을 일단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믿음이건 의심이건. 궁금한 것도 사람이 못 견뎌해서 궁금한 걸 자극하는 게 화두예요. 왜 그럴까? 왜 뜰 앞에 잔나무라고 있을까? 아니면 이건 뭘까? 진짜로. 보고 듣고 하는 이놈은 뭘까? 하고 들어가다가 꿈 속에서도 그 정신이 꿈을 신나게 꾼다는 게 아니라 꿈 상태인데도 지금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까? 그러다가 그대로 깊은 잠에 들어가면 정신만 살아있어요. 말은 못하니까 정신만 살아있어요. 그때가 참나각성 상태인데 사실은 몰라요. 내 화두가 밤에 화두가 계속 흘렀다고만 생각한다면 그분은 아직 견성 못한 거고 꼭 여기가 아니라도 여기서라도 화두를 딱 몰입했을 때 이목고 했을 때 딱 내 안에 생생한 존재감이 알아차린 의식이 나타나는 걸 보면 바로 견성 가능합니다. 바로 여기서 견성하고 여기서 견성하고 여기서 견성. 실제로 답이 안 나오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저한테 심지어 전화해서 그 유명한 고승한테 배우셨어요. 이름대면 다 알만한 그런데 깊은 잠에 화두를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데 자기는 잠을 자도 화두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 꿈 상태에서도 화두를 잡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전화하셨나요? 그게 견성입니까? 그게 견성은 그건 화두를 잡으셨잖아요. 화두를 잡으신 거죠. 그 자리가 참나던가요? 하니까 참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난감하잖아요. 이게 뭔 문제인지 아세요? 웃다가도 참나를 만날 수 있는데 몽중이래 들어가도 모를 수도 있다는 게 참나를 자기가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알고 만나야 참나지. 아까 이런 질문도 있더만요. 명상 중에 내가 선정 상태인지 매몰된 상태인지 모르겠다. 모르시겠으면 아닌 거죠. 자기가 알고 만납니다. 다 알고 만납니다. 공적 영지인데 텅빈 중에 알아차리는 힘이 성성합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정신이 깨어있어요. 참나 상태는.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상태도 무의식이 심해지면 무의식이 51% 이상 심해지면 이 상태도 점점 꿈속에서 깨어있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깊은 잠속에서 깨어있는 것처럼 잠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참나각성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무실 때 참나각성 상태예요. 주무실 때 나와 남도 없었죠. 보세요. 나와 남 없었죠. 거기 탐진치가 있던가요? 주무실 때 깊은 잠에서 주무실 때 탐진치 없었죠. 시공간이 있던가요? 시공간도 없었죠. 그걸 열반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무의식 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는지 긴가민가해요. 뭐냐면 참나를 깨닫고 앉아계시더라도 긴가민가하다는 것은 잠상태에 빠지신 거예요. 참나가 성성해도 무의식이 더 강하면요. 흐리멍텅해집니다. 의식이. 여러분 참나가 드러나 있어도 지금 여러분 의식이 산란하면 참나가 있다고 해도 참 있다고 말하기 거시기하게 탐진치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듯이 너무 깊은 무의식에 빠져 있으면 참나 분명히 참나가 드러나 있다 하더라도 무의식이 더 크면 여러분 주무실 쪽이 더 크기 때문에 흐리멍텅함이 커서 그걸 참나각성이라고 못합니다. 제대로 된 그러니까 참나각성이라고 여러분 선정이라고 말하시려면 멸진정하고 잠의 차이예요. 잠은요 여러분 무의식에서 참나를 만나니까 흐리멍텅한 중에 참나를 만나요. 멸진정은요. 지금 이 상태보다 더 선명한 상태로 잠에 들어가 있어요. 코까지 걸고 다 자요. 몸은 다 자요. 의식은 평소보다 더 성성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긴가민가 할 수가 없어요. 긴가민가 하다는 건 무의식이 참나각성의식 초의식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해져요. 참나를 분명히 만난 것 같은데 긴가민가하다 이거는 무의식이 더 침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힘이 커졌기 때문에.